1. 러브티비 반갑습니다. 여러분, 러브티비입니다. 오늘은 빛속성 레인저인 태양의 아마테라스 코니와 어둠속성 레인저인 퍼플레인저 제임스의 1대1 배틀리입니다. 스킬 데미지가 없는 제임스에게 핸디캡을 주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킬 데미지가 3으로 도와주십시오. 프레임을 본다면, 이의 다른 파트레인을 받을 수 있는데 1. 2. 2. 3. 3. 4. 5. 엇 엇 엇 엇 엇 엇 엇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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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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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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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